자, 저는 지금부터 제 새로운 MI의 멋진 스파르코 페달 커버를 직접 장착할 예정입니다. 준비물은 드릴 그리고 펀치 자, 스파르코 페달입니다. 작은 파일수로 먼저, 그게 의룩입니다. 두 번째는 큰 파일수로 그 뒤에 넛을 보고 깍도 흰다고 해서 센터같이 그래? 그게 합리적이예요. 우리 막내가 합리적인 방법을 저한테 알려줬어요. 그러면 저는 들어가야죠. 미케릭의 길은 너무 어려워. 이를 때 제가 미케릭을 하지 않은 겁니다. 하면 잘하는데 제가 하는 게 답답했는지 결국은 직접 연장을 들고 나섰어요. 우리 황출세 미케릭께서 역시 난 음악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. 뮤직이지 마 라이디아 작품 저흥 아 얘네들 너무 좋아 아 다했다 아 우즈 아 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